춘천시가 오는 29일부터 마을버스 부분 조정을 시행합니다. 춘천시는 그동안 마을버스 운영을 통해 접수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운영 방식과 운행 횟수, 운행 지역 확대 등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존 읍면과 중앙시장을 오갔던 것을 신부급 행정복지센터와 소양구, 후평동 종점 등 7개 환승장까지만 운영합니다. 운행 횟수도 410회에서 520회로 늘리고 운행 노선도 30개에서 45개로 증가했습니다. 환승장은 실내형으로 조성돼 냉난방기와 TV 등 안내 도우미가 배치돼 승하차를 돕습니다.